셀트리온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본이 가져가시면 좋겠고 오늘 어제오늘 외국인이 또 많이 샀어요 수급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임상 결과 나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해외에 언제 수출할 거냐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그래서 주주분이나 셀트리온 관심 있는 분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언제쯤 나가는지 그게 돼야만 돈이 벌려요 매출이 나오니까 그걸 체크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섹터가 바이오죠 바이오가 왜 안 좋냐면 바이오는 일단 고평가 돼 있잖아요 누가 봐도 왜냐하면 신약 개발은 불확실한데 주가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도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고평가 논란도 있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바이오를 놓치지 않을 거란 얘기죠 바이오 공매도 때려버리면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아주 저평가 돼 있거나 바닥에 있는 거야 공매도 할 유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도는 거는 바이오가 우선 타겟이다 그래서 지금 빠진 거죠 사실 바이오가 싼 기업이 어디 있어요 다 고평가죠 엄밀히 따지면 돈도 못 벌고 적자인 상태이지만 그건 당연한 거죠 신약 개발 해야 되는데 실적이 안 나오죠 비싼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타겟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빠졌는데 근데 저는 여기를 이렇게 맺고 싶어요 그래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란 얘기에요 그래서 빠진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제 여기서 바이오 파는 건 아니라니까요 팔려면 진작 팔아야죠 이렇게 쭉 빠진 상태에서 바이오를 또 공매도 나오니까 무서워서 파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금지된 거 그대로 갈 수도 있고 해제될 수도 있지만 해제되면 어때요? 이미 빠졌는데 바이오는 그죠? 반영을 한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러다 금지를 6개월 연장하잖아요 바이오 날아갑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선 바이오도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그걸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이오 이젠 보유하자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바이오가 뭐 충분히 빠졌다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공매도의 공포심 갖지 마시고 그리고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기대감은 가져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섹터축 다 좋았어요 뭐 전기차도 좋았고 석유화학 정유철도 뭐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안 오른 건 어쨌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죠 요새 뭐 셀트리온이 좀 분위기가 안 좋죠 요새 아주 그냥 코로나 치료제 발표하고 나서는 문매를 맡고 있는데 방귀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임상은 어쨌든 성공적이지만 이제 결론은 이거죠 임상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그래서 임상 이상 허가 나왔잖아요 조건보숭이 다만 게임 체인저 코로나 치료제로서 이제 전세계를 구원한다거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로 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분명 효과는 있어요 입원일수도 더 적게 해주고 그러나 저 이 치료제를 통해서 완전히 뭐 100% 완치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약간 좀 차익 매물도 나오고 기대했던 거 이상의 뭐가 안 나오니까 좀 매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다 빠졌잖아요 셀트리온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본이 가져가시면 좋겠고 오늘 어제오는 외국인이 또 많이 샀어요 수급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임상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해외에 언제 수출할 거냐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그래서 주주분이나 셀트리온 관심 있는 분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언제쯤 나가는지 그게 돼야만 돈이 벌려요 매출이 나오니까 그걸 체크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